바이소닉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철 저는 바이소닉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철입니다. 스위스 니드라인치에 소재한 바이소닉그룹은 판금 가공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한국지사인 바이소닉코리아는 레이저 가공기, 절곡기, 파이버레이저, 자동화 시스템 등의 장비 판매 및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소닉의 장비는 복잡한 여러가지의 기술이 조합되어 제작되어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품질과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바이소닉의 바이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예방 서비스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 및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소닉그룹의 100% 투자로 지난 5월 송도의 총 3,300m에 달하는 신사옥이 완공되었는데 이번 송도 사옥 투자는 바이소닉그룹의 세계 3대 투자 중 하나입니다. 송도 신사옥에 구축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소비자가 경험을 구매하고자 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은 판금 가공 공정을 위한 바이소닉의 다양한 최첨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라이브 데모는 물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트레이닝 및 다양한 서비스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후보지로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쎄즈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업무 협조가 있어 입주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천 및 경인 지역 고객들과의 원활한 업무 협업이 가능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교통, 숙박 등의 훌륭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 각국의 직원들 및 고객 초청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인천 경기권의 제조업 비중은 전체의 37%를 차지합니다. 이곳은 인천 경기권의 제조업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바이소리그의 향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작업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사용하기 쉬운 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비의 효율적 framework 감사합니다.